히야! 환장! 환장! 어머, 인터뷰해야 하는데? 성은 씨가... 성은 씨, 어딨어요? 성은 씨! 여기 있지! 아니, 자꾸 이렇게 장난 치실 거예요, 진짜? 에이, 장난이라뇨. 저 신발끈 묶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신발끈을 왜 묶으셨어요? 아니, 바로 스니커즈로 돌아온 이분들을 소개하려고요. 어? 어디 있지? 여기 있지! 왔다 오세요!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어리나스, 안녕하세요!